저희는 성령따라라는 씨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들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아마 교회를 안 다닌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 교회로 서버브로 나가서 그들이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놀았습니다. 컸다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날 학교 가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날 좀 더 놀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제안을 하기를 우리 입을 좀 맞춰보자. 그래서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내가 있는데 내일 완전히 학교 안 갈 수는 없지만 학교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제 끝에 마지막 교시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서 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뭐냐면 어제 우리 일요일 날 가서 열심히 밖에서 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집에 돌아올라 하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무진장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어가 많이 망가져서 이 타이어를 들어올려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도구도 마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고쳐서 왔는데 지금 왔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이렇게 서로 마음 맞췄습니다. 그런 건 마음이 잘 맞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월요일날도 놀았습니다. 놀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나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얘기를 그대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자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너무너무 쿨하게 넘어가는 듯한 그러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기 전에 잠깐만 포스트잇을 하나 주시면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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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터진 바퀴가 오른쪽 바퀸인지 왼쪽 바퀸인지 적어서 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전세계 누구도 나를 보지 못했고 나 혼자 그 자리에 있었고 심지어 실시 카메라로 잡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누군 아십니까? 내 안에게 성령님은 진실을 아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진실에 대해서 계속 우리 말씀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그 전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담대함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그러한 성령을 체험한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관대함, 서로 물건을 나누고 피유를 채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것에 끝이 있듯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 태초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아름다운 인간의 공동체의 가운데 사탄이 감안할 띠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침투를 해서 공동체를 깨고자 아름다운 것을 악하게 바꾸고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우리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향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영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시험인데 고쳐서 읽는다면 성령을 시험하면 안 된다. 성령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시험하는 의도치 않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시험하지 말라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을 시험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성령의 시험이 어떠한 것인가 함께 우리가 이 아침에 보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잘 아시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또 3천명이 믿은 그러한 대형 교회가 교회 모습이 되어 갔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 것을 목숨 걸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듯이 관대함 그들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그러한 좋은 시간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교회의 상황 가운데 사탄은 그만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제세합이 아름다운 것을 악하게 만드는 그는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에 놀라운 자극을 주게 됩니다. 한 부부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한 부부는 자신들의 재물을 헌금할 결심을 하죠. 그 전주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특별히 성경에서 부각해서 보여준 것은 그가 정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 향기가 지금 수천 년이 지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러한 부부가 아마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 요새 분위기 참 좋지 않아? 정말 사람들이 헌금을 자기의 재물을 헌금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피로를 채워주니까 정말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서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에게를 많이 칭찬하고 있잖아. 우리도 하면 어때? 하면서 그런 대화를 아마 부부가 이어갔을 것 생각이 됩니다. 부부가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우리 텃밭 이것을 팔아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팔아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팔로워터 같이 매일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들도 받아보니까 많은 금액이 나왔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100% 다 드리기로 했지만 이거는 예상 못한 금액이니까 in my pocket 조용히 하고 그들은 그 받은 것의 일부를 우리 사도들 발 앞에 내는 것을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와 우리 교회 바나바 선생님이 바나바 집사님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헌금해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이 체험을 받았는데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또 헌금을 해서 헌신을 하다니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들이 인정받고 성웅받고 또 존경을 받을 뻔한 그러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오직 한 분만 조용히 계셨다면 누굽니까? 그들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속여도 성령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는 어떤 변명할 여지가 없이 바로 그가 직결심판 바로 그 혼이 떠났다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그가 송장이 된 사건을 충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뒤에 있다가 그가 그의 시신을 보고 죽음을 보고 끌고 나가서 이제 매장을 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What just happened?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서 우리가 어쩌면 아나니아를 죽은 아나니아를 깨워서 흔들어서 물어보고 싶을 생각이 듭니다. What happened? 한번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에게 질문한다면 아나니아가 아마 그리고 살아난다면 그러진 않겠지만 살아난다면 아마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많은 금액을 헌금을 했는데 그리고 헌금 안 해도 되는데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순간에 내 생명을 앗아가시다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러한 답을 아나니아는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인터뷰어 지금 묻고 있는 대담자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시고 정말 괴팍하시고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런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나니아 You just don't get it. 아직도 잘 이해가 안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아니 심지어 했고 안했고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아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당신의 성령 앞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당신을 치신 겁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좀 무서운 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분을 보니까 점원을 보니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시고 눈이 잘 안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눈이 좀 어둡고 침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산을 보니까 100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볼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불과 비슷하게 생긴 20불짜리를 슬쩍 100불입니다. 라고 줬습니다. 그분이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그런 건 안 속습니다. 얼마나 돈에 문을 밝은데 100불짜리하고 220불짜리라고 하면서 본인이 역정을 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서는 지금 이 젊은이가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면서 역정을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마치 그러한 비슷한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나니아는 우리 밭을 팔아서 100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금액을 받았는데 에이 뭐 성령님께서 보시겠어 누가 알아 원래는 80짜리인데 100을 받았으니까 20은 내가 하고 여기 80이 있습니다. 80이 전부입니다. 하면서 누구한테 거짓말했다?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그를 기만하고 그를 멸시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기에 그것을 지적해서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느냐 이러한 정죄를 아나니아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헌금했습니다. 그런 것을 추측했을 때 아마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어쩌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선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관대함으로 베풀고 된 그 마음 그 사이에 What happened?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3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의 한 말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말하기를 3절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냥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너의 마음 보니까 지금 악한 영이 가득 있구나 어찌하여 그것을 허용해서 가득해서 성령을 시험하는 성령을 거짓말하고 성령을 기만하는 그런 죄를 지었느냐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는 자신도 모르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의도로 가지가 아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추마했던 마음 한때 뜨거웠던 마음이었지만 잠시 잠시 그 눈에 그 돈이 크게 보여서 잠시 그 틈을 주어서 아내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시험을 성령을 시험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사탄의 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때 밤에 자기 전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우유를 뺍니다. 그래서 칼턴에 있는 그 우유를 컵에 따르고 벌컥벌컥 마시고 평안히 주무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우유가 냉장고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밤새도록 있었던 것입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서 그리고 아침에 그 우유를 먹어보려고 하는데 오우 비더 쉬고 다 상하고 이거는 완전히 부패에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우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라는 냉장고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fresh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잠시라도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떠나고 있을 때 잠시라도 그 틈을 허용할 때 사탄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방치된 우유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sour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마음이 어느새 조금 부패한 것이라 온전히 부패해서 망가뜨리게 되는 사탄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마음의 죄가 노출되어서 성령 충만한 마음은 거짓 충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렇다면 이런 사탄에게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주게 됩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을 반석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위 어떤 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단단한 믿음의 반석이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그런 단단한 반석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과 다르게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러한 틈이 많이 있습니다. 크레베스 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탄은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복음의 적용장인 에베소스 4장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4장 2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이 많지만 빨간색 글씨도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복음을 쭉 설명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예수님 모퉁이 도리시고 코너스톤 그리고 그 위에 쌓아져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바위에 여러가지 틈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요 분문에서는 세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틈이 많은 구멍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가지를 얘기하는데 노란 글씨로 되어있는 것처럼 그런적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falsehood 거짓말을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되면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에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칭찬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그냥 동의만 하면 여러분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때 거짓말의 틈새가 쫙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것이 틈이 있습니까? 26절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내가 마음에 품고 키워서 화가 되도록 그것이 틈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에 들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틈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는 자가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한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훔치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월마트에서 쇼핑하다가 바로 앞에 어떠한 여자분이 속옷을 막 이렇게 넣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얼어버려가지고 그 순간 당황하고 충격적으로 지금까지 반응하지 못했던 후회됨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이 손이 가는 겁니다. 틈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이러한 틈이 자체가 문제보다도 그 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온다? 마귀가 틈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님? 그림을 하나 그려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 사탄은 우리의 이미 갈라진 이미 난 그 틈 사이에 웨지 쇠 박위를 박아서 우리 적정한 순간에 그런 유혹을 느낄 때 꽝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반석의 믿음에 구멍을 내서 믿음을 망가뜨리고 주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도둑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도 사실 도둑질 혹은 거짓말 이라는 그러한 작은 실금을 사단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중에는 마귀로 가득한 그리고 성령을 시험하는 데까지 간 엄청난 결과의 주인공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랑한 여러분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면 틈을 주지 않을까 우리는 다 덜렁덜렁 거린 사람 아닙니까 아침에 웃다가 저녁때 우는 아침에 평안하다가 저녁때 화내는 이런 사람들 정말 너무 조속간에 변하는 사람들 우리 어떻게 정말 우리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적용들을 쭉 제가 보니까 사실 왕도가 있는 건 아니고 한 가지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같이 영어인데 같이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말 하면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를 돌아보라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주신 이유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나 혼자 성령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내 틈새를 옆에 있는 이웃이 보고 그분의 틈새를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에 히브리스 10장 24절마다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돌아본 서로 챙겨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수 이렇다면 믿음의 방수를 서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 때 그리고 이웃이 나를 알 때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스스로를 알릴 때 우리는 보다도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은 독립된 외땀선과 같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고 또 내 마음을 이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없을 때 우리는 사단의 그 틈새를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혼자 계신 분을 봅니까 아니면 안색이 안 좋은 그런 형제가 있습니까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턱으로 메시지로 Are you okay? 괜찮으냐? 혹시 혹시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라는 그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성령을 시험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서탄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시험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음성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시험하는 행위인 것을 우리 후반절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제 3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주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을 대면해 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기분 좋게 또 정말 칭찬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모이는 장소에 들어왔을 것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천금만근 정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부담되고 마음이 무거웠을 것 생각됩니다 그는 단도적 입적으로 한가지 질문했습니다 삽비라 사매님 이게 전부입니까 당신이 판 그 밭에 그 땅의 값이 이게 전부입니까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 사도가 자기한테 보자마자 인사도 안하고 전부냐고 여러가지 생각이 와갔을 것 같아요 혹시 저분이 알지 말아야 할 뭔가를 알고 있는가 비밀로는 또 마음속에 지금 내 남편 아나니아는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전 궁금하면 오히려 질문할 수도 있었겠죠 혹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아마 아나니아 우리 삽비라 마음속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순간에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은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으로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지만 그 결과는 그녀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합니다 이해 맞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그를 대면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선포를 하죠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을 한 것이다 라고 구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 가리라 하니 베드로를 말하기를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너 남편과 너가 지금 하나님을 성령님을 시험한 그 죄를 지었다 그리고 더 이상 기회가 왔고 아까 남편과 같이 직결 심판 그녀는 성장이 되어서 젊은이들에 끌려 나가 매장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결말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 교회는 두려움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으로 오늘 분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년 된 이야기이지만 정확히 보면 2000년 된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초대사건의 초대교회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설명드려야 할 것은 오늘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초대교회 사건속에서도 이 일 이후에 성금을 거짓을 들어서 죽어나간 사람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닉 매우 독특하고 한 번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과정 가운데 사탄이 그 속에 독을 뿌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없어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사악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도 동일하게 붙잡아야 될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항상 틈을 내주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조속관의 주님께 범죄를 하고 입술로 실수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 사단에게 너무나 쉽게 마음을 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실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진정한 핵심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confront 우리에게 대면하시고 그것이 잘못됐다 우리 마음에 가책을 주시며 심지어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믿음에 금이 가고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됐을 때 What are you gonna do?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마음을 딱딱하게 제가 안했어요 가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또 이 틈을 내어줬군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읽으시는 내일 성경에 에스겔 말씀이 생각납니다 11장 19절에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구약성경에 나와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돌같은 부식돌 같은 그런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고기와 같이 부들부들한 젤로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랑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회개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시험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조금 더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죠 은혜의 시대이지만 언젠가는 은혜도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죄송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끝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유액된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 나에게 내 각자의 아시는 음성으로 역사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서 내 삶의 다른 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너! 나는 아닙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이 느껴지면 내가 행동하겠다 뭔가 warm and fuzzy 감동이 있고 성령님께서 막 짜릿하게 역사하시면은 내가 그때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가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영께서는 원하신 대로 다 하실 수가 있고 구약에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 기차 그림 우리 CCC 크루에서 쓰는 전도주의 끝에 보시면 사형리에 보시면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어떻게 인도하냐 우리의 감정과 느낀 feeling에 의해서 이끌어 가느냐 여기서 그린 것은 feeling은 하나의 뒤에 객석이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주동력은 무엇이냐 fact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 믿고 회귀하고 순종하는 믿음 이러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경험해 보니까 그 다음에 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성령님께서 당신 마음을 내고 기쁨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지금 내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감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는 믿음의 순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 목사 고백을 매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저 박요셉 목사는 주중에는 뭐 할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 교회는 안 하시지만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 전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중에는 안 보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 계셔서 안 보이시는 거지 교회 안 오셔서 주일만 오시기 때문에 주일만 궁금한 거지 사실은 하늘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주중의 성역 공부를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도 준비하고 또 신방도 하고 다음 학기에 플랜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때로는 건물이 망가진 것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하루가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치고 이제 정말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많은 계획을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구를 좀 잘 못 돌봤는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초대하면 어떻겠느냐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획을 쭉 하고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익스큐즈가 많죠 내일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오늘 또 뭐 계획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하면서 제 마음에 부담이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하는 거고 너무나 사랑하지만 오늘은 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콕 집어 성령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지런히 약물이를 돌아보라라는 베드로 전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때 저는 그때 선택을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내일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불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제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얼마든지 익스큐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성령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그거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팩트와 페이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탕으로 그냥 순종할 때에 그 결과는 항상 항상 100% 아름다운 교제와 격려와 기도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끝나왔던 것을 여러분께 고백을 드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의 집에 오셔서 느껴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한 가지 지식은 성령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배우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고 여러분들의 셀 리더 여러분들의 가족 심지어 여러분들의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꿈의 환상으로 말씀하실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까운 우리 아나니아 석브리아에게 바로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얘기했듯이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랑하는 성령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What will you do?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의 갈라진 그 틈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말씀했을 때 What will you do?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당신이 뭐를 알아? 그럴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과 맞다면 예 주님 제가 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Choice is yours 선택을 여러분을 거시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물로 이끌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서가는 그 기쁨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이 느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작은 음성이라도 민감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코너스턴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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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